국악했다가 실용음악으로 전향한 다음에 서는 첫 무대가 캡틴이라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인정받고 싶고 특히 부모님한테는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더 간절한 것 같아요. 어머니는 수우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? 안 돼. 엄마는 수우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많이 놀라고 있어. 첫 회 방송을 보며 혼자인 내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더구나. 방송을 계속 보면서 기죽지 않고 씩씩한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 얼마나 힘들었을지 헤아려주지 못했던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자격이 없다. 이제 시작인 내 꿈을 향해 앞으로는 쭉 응원할게. 사랑한다 공주야. 아직까지도 반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.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.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. 아름다운 딸이 되고 싶어요. 아름다운 딸이 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